무슨 말 사와냐? 아이고, 거의 먹을 겁니다. 더 이뻐졌네? 더 이뻐졌네? 할아버지 사랑해요. 와우, 잘 그렸다. 아이고. 복 많이 받으세요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신년이랑 시야 같으세요. 갈비찜을 밤새 하셨다고 엄청 수척한 얼굴로 갈비찜을 한 소수에 해놓으셨더라고요. 태수 같은 거, 썰다 남은 거 엄청 늘어져 있고 엄청 열심히 하신 흔적이 혼자서 보고 뭔가 이렇게 야채를 씻고 썰고 그런 거를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다 처음이죠. 너무 신기하고 절대 상상도 못 했었거든요. 너무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많이 받으세요. 너무 많이 받으세요. 알고 지내고 체험입니다. 좋아하는 색깔 시현이부터 골라봐. 저 핑크요. 어떤 색깔이에요? 어, 시현이. 어, 허락이 오갔네. 이리 와. 핑크. 오케이. 건강하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. 새벽에 또 저희가 드릴게요. 니가 니는 뭐지? 지은이가 이제. 이거는 이제 안 쓰고 딱 집어넣는 하나만. 얼마나 뿌듯하실까요? 저희가 이제 더 많이 많이 드릴게요. 너무 잘 나왔네. 잘 나왔네. 정말. 우와. 괜히 뭉클하네요. 너무 신기해요, 정말. 먹어봐. 선물하는 거. 해먹어먹어먹어. 바란다. 환경. 아이쿠. 귀여워. 아이쿠. 아이쿠. 그 대ин 사랑, 아주 잘 판 Appreciate it. 죄송해요. 예이 자기만 보고 gitu. 즐겁고 행복했고 살아있다는 그 의미로 느낀 것 같아요.